말로만요? 응 좋아 자 피아노랑 같이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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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피아노 자 피아노 자 피아노 자 피아노랑 같이 해보자 자 피아노 자 피아노 자 피아노랑 같이 해보자 자 피아노 자 피아노 자 피아노랑 같이 해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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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자 노래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자 피아노 자 뭐가 니가 중간에 혼자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 어떤 혼자란은 저거를 니가 가사를 쓰고 뭔가 이걸 하는 고가 조금 떼라고 matches 네 그런데 못 Banana 탁 fucking 꿇고 나오니까 그렇게 괜찮은 고게 만들어지지 네 아 자 그래서 숙제를 얘기를 해줄게